오른쪽 깊숙이 끝까지의 시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운데 앱핑에서 멋진 곳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왼쪽에 많은 취재진 여러분 그 팬들 여러분께서 부탁드리고 계시면 아 지금 막 이제 셀카 보기 하나 둘씩 등장을 하는데요 조승훈씨 레드카페 끝까지 가셔서 팬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조심하시면 고객님 오셨습니다 수고가 만들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 시상 직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